그런 서브가 필요한데요. 표승주 표승주다. 서브 좋았고 테일러 나현정 리베로 표승주 2단 그리고 노련한 한송이 중요할 때 21 대 21 동점 아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볼이었어요. 그리고 구기수가 이걸 처리를 해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공격이었는데요. 어떤 군질이 나올지. 캣벨. 그러다가 테일러가 어렵게 받고. 이제 어려운 동작. 그리고 한송이. 테일러. 그리고 캣벨이 공을 달랩니다. 올려주면서 테일러. 2라인이 올립니다. 그리고 한송이 특정. 한송이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